와 그리도 진짜 피해 이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여러분 일산 잘할 일산 토박이 여기가 어딥니까? 승남준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일산 원마운트입니다! 달려나 방탄! 인 원마운트! 뒤에 풀 좀 보십시오 와 고양시 일산 원마운트와 함께하고 있는 달려나 방탄 어떻게 인사 한번 드릴까요? 그럼 달려나! 빵탕! 빵탕! 오늘 여기 되게 놀라러 온 건가요? 휴강하러 왔나요? 밖엔 위에 오고 있습니다 위에 왔나요! 나는 방금 스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스파이한테 가서 구걸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누군 애교부리고 또 우리 형님! 그러지 않게 우리 스파이를 꼭 잡아냅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2, 2, 2, 5 정할 팀 누구 팀이야? 형 팀 아우 팀 팀 아 그래요? 형 팀 아우 팀 이미 수없이 게임에서 겪은 팀 그래 많이 했잖아 형 팀이 형식인데 항상 저희가 집니다 여러분 일단 팀을 한번 정할까요? 아 팀이래 뭐냐 엑파이 그걸 한번 정해볼까요? 형이 MC도 한번 갔지 MC도 이거 MC가 스파이 아니야? 형의 표정을 듣고 표정을 한번 지어주세요 반응해줘야 되는 거예요 형 표정 듣고 표정을 한번 지어주세요 아 이거 수강인 거 같아 나는 아니구나 이 형 아닌 거 같아 표정 보니까 이 형 별로인데? 수다 수다 뭐야? 왜 그 거야? 설마 박지민이겠어? 아 진짜 표정 야 표정 다시 해봐 하면 안 되겠다 야 그렇지 않나요? 너 스파이냐? 너 스파이냐? 너 스파이냐? 너 스파이냐? 너 스파이냐? 야 형이 바로 스파이다 빨개져 형 했어요? 어 형 형이다 빨리 암찜이 맞으라고 나한테 또 했다고 어 뭐야 왜 티가 있어 엎불러 아무것도 안 모르고 어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왜 저러고 싶을까 어 여기 많이 본 춤인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 누구인가요? 아 누구인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잘 알 수 있었어 무슨 말이야 엔씨 어디고miyor 당신은 스파이가 저 저의 한려방탄 가볼까요 저희 한려방탄 가볼까요 한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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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딩글러라고. 딩글러라고. 딩글러라고 하는데. 이거 멘트 잘 못 보는데, 이거. 아, 이거 스파이 아니야? MC인데 MC를 잘 못 보는데요. 스파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딩글러입니다. 게임을 하면 되지 않나? 준비됐어요? 네. 자, 가가 안돼요. 일로 나오세요. 제옥 씨. 아, 여기 제옥 씨 나왔다. 원래 이런 거 눈빛싸움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 눈빛싸움 장난해 줘. 원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아, 딩비라 마. 아, 나는 참모였지. 아, 안 봐, 안 봐. 자신 있나 마. 안 봐. 이 선지하고 한 번 했더라. 자, 자신 있나 마. 자, 자, 눈빛싸움. 하나, 둘, 셋, 셋. 이 자식 있나. 이겼다. 이게 이 박스장인데. 아, 이 선지압은. 이 선지압은 형팀 2인간 제. 바로 게임 시작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 시작하면. 준비됐나요? 게임. 시간 재주시고요. 준비. 싯. 작. υχ complain, 어 문pri 나이대 용 준비 난리 나이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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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지민 씨. 야! 야, 얘들, 야, 두세기를 왜? 오, 지민 씨 잘... 오! 야, 여기 스파이 없네. 야, 여기 스파이 없구나. 야, 예, 험성이 계세요. 스파이, 스파이가 없어요. 지민아! 한 번에! 야, 빨리 와. 화이팅! 야, 몇 개야? 야, 스파이가 잘못 나와. 야, 너무 힘들어. 나의 괴롭히기가... 전혀 스파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팀은. 지민 씨. 기다려주세요. 스파이가 이렇게 안 나오고, 스파이가 이렇게 안 나오고. 진짜로? 아니, 이렇게 흔드는데 처음 봐.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멤버들, 우리 지민이 잘하네. 아, 지민이가... 지민이, 머리 틀어낸게요. 보여줘. 어? 어? 형아, 이 담임이가 가릴 것 같은데? 형. 자, 준비! 엄청 크다. 시! 작!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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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보여주고 있어! 야, 키가 빠르다. 오, 빠른데요? 오, 빠른데요? 오, 빠른데요? 소가멘 onder다. fühls Ellis인한테. 이렇게 최애적으로. 아, 이거 Hourphil eigentlich, 쭉. 아, 얘lynaba, 너무 크기에, 스스로? 너무 크기로 해. 너무 크기로 해. 지금, 너무 크기로 해. 안 괜찮애. 안 나온다. 재영이. 어렵다, 나rictقي 남íve구öt다, 약ском. 새로운 나rig estudio. 순서가 없어서. 보기 좋아. 야, 빨리 가. 빨리 가. 조금 מסДа. 여유 huh? 사오. 제이 형 의심스러운데? 아니야, 이 형이 이렇게 하면 진짜 못 가요. 이렇게 하면 진짜 못 가요. 진짜 천원하다, 천원해.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정리해, 정리해, 정리해. 오늘 접전이었습니다. 제이 형 씨, 일로 오세요. 스파이시죠? 스파 아닙니까? 스파 아닙니까? 뭐 그거 못했나요? 나 보는 거 보면서 조금 탈 났어요. 제이 형 씨, 옛날 영화 제이 형 씨, 미이 나세요. 나오지를 못해, 나오지. 저는 약간 햄스터 챗받기 보는 줄 알았어요. 나오지는 못해, 여기. 한 5편 입장으로서 감속도 안 했는데, 진짜 궁금해. 아, 계속해서 안 됐어요? 나만 됐다고? 제이 형이 좀 많이 느리긴 했습니다. 스파이 이제 의심, 의심해야 됩니다. 일단, 아웃팀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내가 그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공어라고. 풀려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 게 실수였는데, 그걸 간과했네요. 제이 형 씨. 간과했어요, 제이 형 씨. 왜 그러세요? 여러분, 과연 간과했을까요? 간 먹기 싫어요? 네, 스파이를 찾아야 돼요. 찾은 것 같은데요. 찾았는데요. 찾았는데요. 야, 난 이보다 훨씬 빨리 들어왔어. 아니,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근데. 근데. 결과가 3호가 접전이었어요. 3초 차이니까요. 일단, 아웃팀은 1분 24초고요. 형 팀은 1분 59초입니다. 야, 2분 안 되게 다행이다. 1라운드. 아웃팀의 승리입니다. 아아. 화가 나네요. 저희가 머리를 못 썼습니다. 네, 승리한 팀은 두 개의 저녁 메뉴를, 패배한 팀은 하나의 저녁 메뉴를 뽑아 주시면 됩니다. 뽑아 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두 개. 두 개. 하나. 야, 대박. 야, 진짜 이거. 야, 진짜 이게 스파인 것 같아. 진짜. 야, 이거 스파인 것 같아. 야, 대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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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볼게. 야, 왜? 야, 대박이네요. 채용 씨, 채용 씨, 채용 씨. 많이 드세요. 저희는 김밥이랑 감자튀김을 넣었어요. 롬이 나와서 롬이 뭐야? 정확히 꼼꼼하게 롬입니다. 롬 롬이 뭐지? 롬이 처음 보는 요리인가? 1라운드 두 번째 게임은 말입니다. 저 뒤쪽에 보이시는 부표에서 바로 바로 엉덩이는 게임을 할 겁니다. 지금 1라운드에서 아웃팀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웃팀이 이겼으면 뭔가 소정의 상품 같은 혜택이 있어야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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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팀에서 형팀에게 너나와 지목을 할 수 있습니다. 너나와? 너나와. 우리 누가 뭐냐? 빠였던 사람에게 나온다. B씨 대충 예상이 가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명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빠른 순서를 정해주세요. 이게 어쨌든 올해 버티는 게 좋은 거니까 저는 첫 번부터 에이스를 보내겠습니다. 그럼 정국씨가 지목을 해주세요. 예상이 되는데 오 지금 렘보 신발 벗었습니다. 야 김남준이 나와. 김남준대 전정국 자 눈싸움 하시면 눈싸움 해야 돼요 눈싸움. 아 눈싸움 이런 거 못싸움. 준비 다 했다. 자. 준비. 준비. 시작. 별빛이 내린다. 준비 다 닮아봐 니. 자 준비해 주시죠. 형팀 웅함 모으십시오. 5,8,6,7,8. 어 어떻게. 형. 준비해. 시작. 와. 아 최용. 아 최용. 이게 스파이 아니야? 춤추는게 스파인데? 형 춤추는게 스파인가요? 뭐야 무슨 소리야? 춤추는게 아니고 스파이에요 자, 자, 시작하도록 들어가야 돼요 나, 준비 자, 나 이 줄 말고 그냥 그치? 그리고 이게 이리 와! 우리도 혹시나 했다. 너만 이행하라고 하잖아. 난 혹시나 했다. 자 다음 점이 치약할까요? 제이 형 이리로 갔나? 이거 1층에서! 나 이거 손어먹을 줄까? 손어먹을 줄까? 야! 이거 뜯을 줄까? 야! 야! 스파이가 나타났다! 스파이가 나타났다! 자꾸 떨어지려고 했어요 방금! 막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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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히프 자신 있나? 와라 와라! 오빠 너 이길 수 있어! 여기서 치면 넌 스파이야! 내가 지금... 오오오오오오! 야! 오오오오! 야! 오오오오! 야! 스파이 아닙니다! 이거 게임 게임인데? 고맙습니다! 왜? 字幕 할수있지? someone can watch This 줘! 시작! 우와옆! 야 어떻게든요? 멋있어요!!! 야! 멋있다! 야, 우리 보러 왔어? 응원 받으러 왔어, 응원 받으러 왔어. 형, 지민! 형, 잘한다, 아니까? 사실, 진영이 지민이 굉장히 쎄거든요. 아, 진영! 진영이 어떻게 보면 안 됩니다. 어, 형, 진영! 자! 자! 야, 야야, 야야, 야야! 야, 야, 야야! 야야야야야! 하하하하... 아, 아, 저거 하네! 왜, 진짜? 아, 지금 잘한다. 야, 야, 진짜. 야, 다. 야, 아웃룩입니다. 야, 너무 쉽게 보내는데? 아, 잠시 멈추어 보니니까, 우리. 자, 두 개를 뽑아주세요. 자, 뽑아주세요. 하나씩 뽑아주세요. 여기, 여기 두 팀이 신경 쓰지가 않아요. 자, 하나 뽑으면 돼 자, 탈쓱궁하고 자, 하나, 둘, 셋 대박아! 야, 진짜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진짜 이걸 밥이라고 주냐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걸 밥이라고 주냐고! 우리쯤에 확실한 스파인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단무지입니다 누가 단무지, 정말 누가 스파이야! 환상의 성함이네요 핸드워 강대특이 잘 닦아! 야, 진짜 너무 강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스파이를 못 찾으면 아니, 제가 보기엔 진형 아니면 호석이 형인데 진형 아니면 호석이 형이야 보인즈벨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니, 없는데요? 스파이가 이 내고 있으면 바로 그 스파이 뭐 먹어야 돼? 뭐야, 그런 게 있어 스파이의 역할을 방금 정국이 그런 게 어디서 나왔어 아니, 봐봐 그런 게 어딨냐고 방금 정국이 그런 게 어디서 나왔어 생각해보니까 아까 저랑 대결할 때 정국이가 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그런 게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너 스파이니? 스파이니?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스파이니 스파이니 3번째 게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1번째 게임은 말일까요? 네 뒤에 보시죠 뭔가요 고도츠가 우표입니다 2번째 게임 2번째 게임 2번째 게임 2번째 게임 네 идет 3번째 게임 2번째 게임 5번째 게임 야 이거 생활을 해드리는 스파이자 아 떨어지면 다시 와야되는거 아냐? 스파이자 아 너무 뛰어난데? 자 유성희씨 준비 시작 어 스파이자 스파이자 아 저거 뛰고 준비 시작 스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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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했다 나 원래 너무 슬퍼기 올라와 스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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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거 이기겠다 그만 이겼다 안올라가죠 형 발걸 넘어가죠 방탄! 스파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다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 여러분 정국이도 못하는 게 있네요 아이고 우리 모둣지 잘한 정국이가 이걸 못할 리가 없어요 나 진짜 빠르게 간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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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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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옌auraisorryкра ny ч.. 와우! 잘해 형 맞วย 자됐습니다 아 thr250 얼마밖에gged 뿐u 무 cucci 시작! 시작했습니다 오오우! 위원해! 위원해! 괜찮죠? 오히려 잘한다 무거 못합니다 무거 못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혹시 저 때문에 지도라고 해도 제가 습관이 아닙니다 간다 시작 이겼다 반복든다 시작! 자, 형! 형이! 어! 민규 형 진짜 잘한 거 같지 않아? 아니, 민규 형 진짜 잘한 거 같은데? 아니! 자, 준비해! 시작! 시작! 야! 야, 여쭤부터 하고 싶어! 야, 이거! 야, 이거! 오! 아, 나 안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 1라운드 3번째 게임 결과를 야, 이거는! 아, 저거 진짜? 9팀! 2분 13분! 아, 진짜 오래 걸린다! 오, 보다 많아네요! 그리고, 형 팀! 31춤! 와우! 제일 잘한 친구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예상... 남준이 형? 출발입니다! 아, 나의 suck!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동남이고 김영이 8초구 아, 네에! 대박, 이거 램프 1래서, 1래서, 1래서 1래서, 1래서 1래서! 1래서, 1래서 지민이는 유일하게 초코 아니에요 일부리죠, 그라 두개 복개요 야, 우리 램프 오케이. 지금 슈퍼 봉선 2명이 물 다 닮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뽑은 물에 사람 뭐지? 와 대박! 하나 둘 셋! 뱀 몬스터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치킨 독가스! 치킨 독가스! 뱀 몬스터는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야 거기 있다! 물! 불! 우리 목도 안 받아서 물! 제가 슈퍼 똥스터리 가서 아무 걸 안 뽑기 위해서 프레즌! 뭐하뭐? 프레즌 좋네. 프레즌은 물 아니에요. 괜찮은데 왜? 아니 거기 목 안 막히겠어요? 우리 중에 금 소리 있었습니다. 프레즌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네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프레즌! 프레즌이 뭐예요? 거죠? gra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